자동차나 뭐 꽃이나 벤치나 나무나 집이나 다 한 개 있을 때는 앞에다가 어스잖아 그치? a tree, a bench, a house, a flower 이건 다 아는 얘기지? 그런데 내가 이걸 우리 영어로 읽었을 때 소리가 이응 소리가 나는 소리 있지 이글루, 우리말에 이응 소리 나지 그치? 양파, 어니언, 이응 소리 났지? 달걀, 에그, 그치? 이응 소리 났어 그 다음에 개미, ant, 우리말 이응처럼 소리가 나지 umbrella, 이응 소리 났잖아 그래서 이응 소리 나는 단어들은 앞에다가 어 쓰지 않고 언 쓰거든? 읽어볼게 언 이글루, 언 어니언, 언 엄브렐라, 언 엑, 언 엔트, 이해겠지? 그 다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 the sun, 앞에 더 를 붙인대 the sky, 하나밖에 없어요 달도 하나밖에 없잖아 the moon, the sea, 이렇게 더 를 붙이지, 어를 붙이지 않아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걸 내가 또 얘기할 거야 it is a car 그건 자동차야 근데 그 자동차 얘기를 또 할 거야 그때는 앞에 더 쓰면 되거든 the car is red 새들이야 they are birds 근데 방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 거야 그러면 the birds are yellow 이렇게 방금 얘기한 거 또 얘기할 때는 앞에 더 를 붙이면 돼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를 붙이든지 더 를 붙이든지 꼭 붙여야 되거든 알겠지? 그건 꼭 기억해 줘 그 대신 어는 딱 하나에 있는 거 어나 어는 하나 있는 거에만 붙이는데 더는 방금 봐봐 새들 앞에도 더 가 있었잖아 그치? 더는 하나인 거면 붙이지는 않아 그치? 여러 개의 말 앞에도 붙일 수 있어 그래서 밑에 보면 나는 I see a dog 나는 강아지를 봤고 그 강아지 얘기 또 할 거니까 the dog is black 이렇게 얘기했지? 근데 옆에 있는 거 보면 ant 개미잖아 어? ant 우리말로 이응 소리가 나는 말이네 그치? 이응 기역, 니은, 디귿, 니은, 미음, 비음, 시옷, 이응 그치? ant 그래서 언, ant 했고 ant 얘기 또 하고 싶을 때 앞에다가 더 를 쓰는데 그 대신 읽을 때는 주의해야 돼 읽을 때 조심해 더 라고 읽지 않고 이응 소리 나는 말 앞에는 d 라고 읽는데 그래서 어떻게 읽어? the ant is in the box 이렇게 알겠지? 그 다음 음 여기 보면 어 로 시작하는 말에는 동그라미 하고 언 으로 시작하는 말에는 네모 하고 더로 시작하는 말에는 세모 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 내가 이미 답을 써놨어 봐봐 일단 오렌지는 o, 이응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un-orange 언 찾아보자 지우개, 지우개는 eraser 그래서 이응으로 시작하는 말이니까 un-eraser 소리가 우리말 이응 소리 들리는지 잘 들어봐봐 e-glue 그치? un-e-glue ant, un-ent 다른 말들은 다 어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거 찾아보자 the moon the sky 또 뭐가 있을까? the sun 이런 것들 있지 이거 이거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하고 circle and match 동그라미 하고 match 매출해 보세요 이어보세요 자, house가 하나니까 it is a house 해야겠지? 근데 house 했던 말을 또 하고 싶을 때는 더 로 바뀌지 그래서 the house is old 이거는 집인데 그 집이 되게 낡았어 그 다음 2번 elephant elephant el 엘 엘 엘 어, 우리말 이응 소리가 들려 그치? 엘 그래서 it is an elephant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elephant 또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더 를 붙이는데 읽을 때 주의하라고 했지 the elephant 라고 읽지 the elephant is big 그 다음에 3번 이건 자전거야 it is a bike bike가 또 어떤지 얘기해보자 the bike is green 다시 얘기할 땐 더 그 다음 4번 umbrella it is an umbrella 왜 an 했어? 응, 이응 소리 나잖아 umbrella 그치? 그래서 그 umbrella가 어떤지 얘기해볼까? the umbrella is d 라고 읽어야 되죠 the umbrella is blue 그건 파란색이야 그 다음 it is a flower 그건 꽃이야 그런데 꽃이 어떤지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the flower is red 그래서 다시 말할 때는 더 그 다음 1번 I see the sun sun 세상에 하나 있으니까 the sun이겠지 원래부터 하나니까 그 다음 ent는 에 그치? 이응 소리 나니까 unent robot 그냥 어 쓰면 되고 근데 그 로봇을 다시 얘기하네 아까 로봇 나왔었는데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the robot is blue and white moon 달 하나잖아 the moon onion 양파 어 어 이응 소리 나지? an onion 근데 방금 onion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 거야 그러면 the onion 발음할 때는 d 라고 읽는다고 했어 so the onion is big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어 의자야 it's a chair 그런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있는 또 얘기할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? the chair is small 방금 얘기한 chair 얘기 또 할 거니까 i have a bike it's an egg 그 다음 1번 친구는 airplane 이래 it's an airplane 그리고 airplane 다시 얘기할 거니까 더 를 쓰는데 더 라고 읽지 않지 d 라고 읽어야 되지 the airplane is purple 그 다음 2번 2번 친구는 자동차를 갖고 있죠 it's a car 그리고 연결해 보니까 그 자동차는 다시 얘기할 거니까 더 the car is yellow 3번 it's a banana the banana is green 4번 egg니까 당연히 언 써야 되지 it's an egg the egg is red and blue 그 다음 밑에 보면 나는 의산을 가지고 있어 umbrella 이응 소리 나지 그러니까 un-umbrella 해야 되겠지 i have an umbrella 그리고 더 라고 읽지 않고 d 라고 읽어요 the umbrella is pink